마태복음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하며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크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주간의 첫 번째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마지막 만찬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주간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고난받으러 들어가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개샘만의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의 복장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한다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이죠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고난입니다 우연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즉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구속되고 속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바로 이번에 고난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고루는 골고루가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간 골고루가 언덕을 올라가보면 그냥 빈 몸으로 걸어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하면서 거기로 올라갔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은 자기의 지혜죄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로마 군병들, 군인들을 모으고 혹시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군대를 모으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고 침 뱉고 하면서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몇 사람이 뒤에서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다가 도저히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감당할 수 없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벌써 캣셋마리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신 날 저녁부터 그 다음 하루를 굶으셨잖아요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육신이 십자가를 지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갔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이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구레네 시몬 너 여기 와서 대신 줘! 강제로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대신 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에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강요된 은총이라 그럽니다 무슨 은총이요? 억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하던 사람 그리고 울면서 따라가던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주님이 당한 고난을 받겠다 저도 목회 한 지가 35년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런데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국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골고루 언덕에 올라갈 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실 때 예수님이 구속하실 때 역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가로뉴다죠 사실 가로뉴다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가로뉴다 얘기를 해야 돼요 가로뉴다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가장 비극적인 일에 쓰임받고 죽은 사람이죠 가로뉴다만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는 구련의 시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십자가가 나타날 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로뉴다로 쓰임받는 사람 사람만 다르지 역할은 다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가 지고 올라갈 때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련의 시몬 같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면서 욕하던 사람이었을까? 응담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로뉴다 같은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 번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애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로 마리아를 하려고 마리아를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 해로시나 마귀 가로뉴다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가로뉴다를 시켜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나 그 역할을 안 하겠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역할은 안 하겠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루 당당을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돼야 하는가?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관하는 사람들 방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힘없이 붙잡혀가서 십자를 지고 가십니다 여기에 잘못 나타났다가는 죽어요 예수와 함께 공범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범해서 죽기를 두려워한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찮은 여자 앞에서 이 사람 말이야 예수 제자가 맞아 아 나 그거 아닙니다 아 틀림없어 목소리가 틀림없어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말하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제자면 걔 아들이다 뭐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통복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멀리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라 멀리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모닥불죄고 있었어요 밖에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방관자죠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떡 얻어먹은 사람들 기적을 본 사람들 다 방관자였습니다 보험을 두고 거듭났던 니고데모만이 예수님 장례치르겠다고 나섰어요 그 상황에서 장례치르겠다고 나서면 잘못하면 죽어요 다 부서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다 염력하고 막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딱 당하고 문제가 딱 생긴 경우 함께 그 짐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딱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절대 난 짐을 안 지겠다 우리 상록 성도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상록 교회 앞에 와서 이단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단 연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단 대책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신다면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그냥 잘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명이 느껴집니다 나도 여기서 목사님 돕고 상록 교회의 성도가 돼서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 사람들이 반대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 나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외면하는 사람들 십자가 나타나기가 두려워서 아는 사람들 이단 상담 그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한 200명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실제로 하는 분들은 열 몇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소당고 욕먹고 그걸 배우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목회나 잘해야지 십자가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반대를 하지 않아도 좀 멀리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보금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협력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했어요 우리 여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리포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빌리포스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보금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뭘 구해요? 자기의 일을 구해요 누가 그랬냐? 이 당시 교회의 성도들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사람도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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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에게 손해 볼 일 같은 것이 나타나면 안하고 그거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보금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의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여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홍포가 뭐냐면 왕의 옷을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옷을 입어라 홍포를 입히고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관을 써라 그리고 가시로 가시로 머리에 씌웁니다 그 가시가 엄나무 가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엄나무 가시를 대문 앞에 놓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쓴 걸 알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그 가시가 아주 날카롭거든요 그걸로 관을 만들어서 네 왕관이라고 머리에 씌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갈대를 손에 들려줍니다 갈대가 뭐냐? 갈대가 갈대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갈대는 굉장히 커요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갈대를 들고 들고 이스라엘 왕의 지팡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도 하면서 침 뱉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가는데 그 가시관을 갈대로 치더라 이 말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갈대로 그 머리를 뭐하더라? 치더라 대나무 같은 막대기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때릴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박히겠죠 갈대가 뭡니까? 성경에는 갈대를 자라고 사용합니다 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가 자예요 대나무 같이 곧게 생겼으니까 자로 사용했어요 갈대가 그러면 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시록 11장과 21장에 보면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라 개시록 11장 1절에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재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이 뭐죠? 재보라 잣대를 할 말이에요 잣대 재보라 그런데 뭘 재보냐? 거기에 성전도 재보고 이게 제대로 된 성전인지 재보고 재단도 재보고 거기에 경배하는 자들 그 성도들을 재보라 우리 상록 성도들 한번 재볼까요?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잔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재본다가 뭐라고요? 잔인하다 재보면요 아무도 합격할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에도 여자들이 잘 재보거든요 여자들 성격이 분석적이에요 아니 제 아래만 그런지는 몰라도 재봐요 자꾸 당신이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냐 재봅니다 제가 제 아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나는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위달이야 항상 키가 죽어요 재보면 나는 제 아내를 재보지 않아요 재본다는 게 뭐냐 잔인하다는 뜻이고요 극율이라는 말은 재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보는 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시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머리를 갈대로 때렸다는 것은 재본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소위 가시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가시노릇 주의 종들이 판단받고 비판받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회 가면서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 물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비방하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단들이 아마 당연하죠 왜? 그 사람들을 빼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나를 비방하고 안을 때 어렵죠 그게 고통이죠 같은 동역자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단은요 언제든지 갈대를 손에 든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갈대로 치는 사람들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상록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 얼마나 잘 보고 판단을 잘하는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바울이 보험에 있었고 보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과 판단이 있었죠 그게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사도의 자격까지도 논의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적들이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지 않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교회 안에서 나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작은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이라 무슨 일? 큰일 났어 큰일 안 났습니다 작은 일은 사람이 판단하는 건 작은 일이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말며만 의롭다 물었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판단받고 이게 멸류관을 쓰느냐 하나님 옆에 책망을 받느냐는 예수님 오실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옆에 누가 바른 하나님의 종인지 이게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35년 목회사역 동에서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를 칠 때마다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언제라도 뭐 춘향전 하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죠? 변사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사도도 있어야 돼요 향단이도 있어야 되고 방자도 있어야 되고 월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나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난 그런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게 최고의 비극이고 가로두다 가로두다 귀하게 쓰임받았죠 예수님 은삼씨에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 날아다 죽어가지고 창작하셔도 죽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다 예,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루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가다가 또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로우와 병정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너! 여기 십자가 줘! 그게 누구냐?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괜히 거기 가있다가 말이죠 품값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지?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그래서 강요된 은총입니다 억지로 은혜를 받은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은혜를 발견한 다음에 복음을 한 다음에는 아마 엄청나게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 해보고 싶어요? 갈대로 치는 자 해보고 싶어요? 욕하는 자 해보고 싶어요? 누구 해보고 싶어요? 구레네 시몬이죠 아마 구레네 시몬은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외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집안이다 신실한 신앙의 집안이 되고 그 아들이 루포라는 아들인데 그 루포가 초대교회 일꾼이었고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 그 부인은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정말 귀하게 생각한 몇 사람을 여기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한 집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일꾼이란 말은 집사란 말이에요 그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그러니까 여자 집사되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매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주의 종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나의 사역에 늘 뭐가 된 사람이다? 보호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금 세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가 세 번째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역하는 옛날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모님 기억나요? 보호자가 돼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십자가를 가져서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베베 집사예요 우리 상록성도들이 다 이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부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여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아간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부리스리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동역자라고 있습니다 동역자 이 사람은 왜 동역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여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아간다니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십자가를 함께 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좋은 동역자들 어려울 때 같이 십자가를 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사람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가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를 함께 지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가 묵상하고 죄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무슨 영상이냐? 구레네 시몬의 영상입니다 영상은 4분짜리니까 전혀 지루한 게 아니니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실에서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유월자를 지키기 위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웅성웅성했습니다 올해 6월절에는 나세렛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다고 합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가 아주 고통스럽게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글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녔다며 그리고 그를 놀리고 침뱉고 때립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로마 병정이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은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인가? 정말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힘없는 여인들만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시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참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시몬은 숙소로 돌아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큰 일에 자기를 동참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었지만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생각해보니 그 십자가는 본래 자기가 졌어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짊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셨던 십자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